수술에 사용되는 대변은 분변은행에서 옵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기증받고 저장하는 대변 창고입니다 오늘도 기증자에게서 신선한 대변이 도착했습니다 대변을 받으면 먼저 섬유가가 되어있습니다 섬유질을 분류해냅니다 순수한 대변에 만충용액을 넣어 건강한 세균용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기증된 대변들은 철저한 과정을 통해 검증된 건강한 대변입니다 질병은 없는지 항생제를 복용하는지 또 평소 무엇을 먹는지 이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 최종 세균검사까지 마쳐야 비로소 대변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중 단 5% 정도만 통과될 정도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전어 44는 정말 특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자 이제 건강한 세균 덩어리가 CD피실리균을 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릴리안? 네 준비되어? 네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한 파인의 대변 릴리안의 몸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대변 이식술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대변을 직접 대장에 집어넣는 수술입니다 나쁜 균을 잡기 위해 건강한 대변 속에 있는 균형과 다양성 풍부한 세균 생태계를 통째로 이식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대변 속 좋은 균들이 망가진 장 속을 건강하게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닐리안이 새로운 균을 받았습니다 이제 좋은 균들이 나쁜 균과 싸워 이겨주길 기다릴 차례입니다 미래에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 화학약품이나 항생제 대신 세균을 투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간편할 겁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세균을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요 이들이 약재를 이용하는 건 수많은 세균 중에서도 소염작용을 하는 좋은 균들입니다 우리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인체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균들이 우리 몸을 복원해 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화학약품보다 더 효과적으로 말이죠 의과학계는 몸속 세균을 미래 신약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쟁 중입니다 바이오 벤처 회사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치료법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몸속 미생물이 가져올 의료 혁신에 주목해 왔습니다 국제 인간 미생물 프로젝트와 함께 한국인 특유의 미생물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한국인 몸속 미생물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천쌍을 통한 연구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같은 일란성 쌍둥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은 굉장히 비만이라든지 또 다른 한 명은 정상에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당뇨에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정상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암에 노출되어 있고 다른 한 명은 정상인 그러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은 일란성 쌍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성에 의해서 그런 질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팅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은 자궁경부암에 주목해 왔습니다 자궁경부암 환자의 질레 세균 상태를 연구한 결과 놀라운 세균을 발견했습니다 스니치아라는 균에 속하는 세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대신 락토바실러스라는 좋은 균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궁경부암과 스니치아 속에 속하는 특정 미생물 간의 질환과의 관련성을 연구했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후 인간과 공생하는 미생물들을 분석하는 마이크로비옴에 기반한 진단법, 새로운 진단법과 새로운 치료제 그리고 그런 치료제 개발을 통한 질환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주 전 대변을 옮겨받은 릴리안을 다시 만났습니다 릴리안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릴리안은 릴리안은 지지마시아 릴리안은 릴리안은 전부 릴리안이 이전 릴리안에 정리했지요 릴리안은 릴리안을 전해 릴리안을 전해 릴리안을 전해 릴리안은 과연 릴리안은 3일 상처에 따라 릴리안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제 삶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안녕! 이제 그녀는 모든 일상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래 세균에 대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또 한 번 전해졌습니다. 장래 세균이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뇌의 문제라고 여겼던 일들이 어쩌면 장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장과 뇌의 연결고리를 살펴왔던 마이클 거슨 박스의 이야기입니다. about 95% of the serotonin in the body is in the gut and serotonin can stimulate nerves that run to the gut and can initiate a neuroimmune response that can marshal immune defenses and get them to the right spot very quickly. 실제로 쥐의 장에서 세균을 제거하면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가 크게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다시 쥐에게 세균을 주입하면 놀랍게도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장래 세균의 생태계를 바꾸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12주간을 보냈습니다. 기존의 불규칙한 식습관을 확 바꾸고 몸속에 좋은 균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생활 개선을 시도했었는데요. 매일매일 먹는 것을 체크하고 생전 처음 자신의 대변을 들여다보기도 했는데요. 낯설지만 내 대변을 그리고 내 몸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단순하지만 지키기 쉽지 않았던 일상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먼저 과민성 장을 가지고 있는 진철 씨를 만나봤습니다. 12주간의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늘 힘들었던 진철 씨. 편하게 대변을 보는 일이 확연히 늘었습니다. 또 오래 앉아있지도 않고 바로 볼일을 보고 깔끔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볼일을 보고 나서도 이제 좀 잔변감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고 있는 실험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게 이제 싹 없어졌고 그렇다면 만성변비로 고생하던 유주 씨의 대변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길게는 일주일 이상 변을 보지 못했던 유주 씨. 이제는 하루, 길어야 이틀 안에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배출합니다. 솔직히 몸무게보다는 몸이 더 많이 반응한 것 같아요. 예전에 입었던 옷이 배가 좀 많이 꼈으면 지금은 좀 편안하게 옷 입는 것 같아요. 약을 먹지 않더라도 내 증상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함으로써 어떤 긍정적인 회신을 받을 수가 있었고 좋아진 걸 계속 유지하려면 이 식사 습관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심한 아토피와 변비 증상을 보이던 소율이는 어떨까요? 소율이 변해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변은 이제 거의 매일 규칙적으로 봅니다. 장내 세균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세균의 종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무엇보다 세균의 다양성이 풍부해졌습니다. 조은균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장환경은 반전을 맞았습니다. 청진기 짧은 이유도 본인 인사되는 것 말고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진짜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검사 결과에 소율이 엄마가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크롬병으로 복통과 전쟁하던 지원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지원이, 몸은 어때요? 저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게 많이 좋아졌어요? 저 이제 밤에 안 깨고 먹는 것도 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지원이는 가장 긍정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배아리가 사라졌고 특히 설사의 비율은 극적으로 간소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변을 보는 일도 현저히 줄었는데요. 세균 생태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양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대신 좋은 균의 비율은 대부분 늘었습니다. 거의 없었던 좋은 균들이 늘면서 장내 세균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고 반면 나쁜 균으로 불리는 클로스트 리듬은 뚝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젠 병도 거의 나았습니다. 다양하게 균이 살아가는 그런 균들이 쭉 늘어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일반 정상적으로 건강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변의 균 모습을 이제 지원이가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장이 편안해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막 뛰고 놀아도 배가 그렇게 아프지 않다는 거? 몸속 세균의 생태계가 바뀌면 변이 바뀌었습니다. 변이 바뀌니 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변과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더러운 물건이라든가 피해야 될 거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대변과 나는 한 몸이고 이 장래 세균을 우리는 제 2의 유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에 따라서 충분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DNA인 것입니다. 이 장래 세균의 생태계가 바뀌었습니다. 안녕? 안녕! 뭐 했냐? 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학교? 야 오늘 우리 반에서 나 학교 가고 싶어. 우와 우와 학교 가고 싶다는 말처럼 들어온다. 맞을래 너 진짜? 그리고 중심 될 수 있도록 하잖아. deploy 그러면 뒤쪽은 넘어가고 싶어. 어떤 거 같아? 약수다. 죽음의 약수다. 여기 음식도 뭐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 요거만 봐야 해. 음식도 모르래. 한글자막 by 한효정